이란 모태통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나라 대통령입니다. 저는 치시가 떨립니다. 과연 이란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계속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야당이 갈 길입니다. 그동안 실적만을 거듭해서 어려워 상황에 빠져버린 노무현 대통령은 제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제2, 제3의 똑같은 이란 사태를 조작하기 위한 저희로 장관을 임시킬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의입니다. 과연 무엇을 받은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은 김두한 장관 하나 영웅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크라이머를 몰고하는 못난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의실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한 장관 하나 영웅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크라이머를 몰고하는 못난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의실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10 돌아쳐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